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상인이 오늘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얘는 EDZ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 파동 소총 파동 소총 아니라 융합 소총 받아야 돼요 주제로 라고 부릅니다 아 그리고 이거봐요 방어수에 당하기 단단한 디딤밭 부사 퓨즈 그리고 안정선 걸작 까지 있어요 어 네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종료래요 pvp 아주 좋아요 가져가세요 네 안타깝게도 방어구 여전히 버그되요 그래서 스탯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다른 종은 그다지 재미있진 않아요 제보기로는 그렇죠 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